Q. 아이돌의 머리 저는 1, 2, 3입니다. 어떤 스타일? 조금 노출이 많아서 제가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또 새로운 머리를 시도해가지고 계속 제가 아이돌 같다고. 오늘 되게 머리 스타일이... 아이돌 같죠. 아이돌이잖아요. 머리 뭐야? 그래서 검은색 머리다 보니까 약간 화려한 걸 안 해서 어제는 아이돌 같은 머리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이요? 오늘은? 오늘도 약간 이렇게 머리티도 썼으니까 조금 그래서 이번 앨범은 아이돌 하는 걸로. 그럼 이 글자는 뭐였어? 네, 갔다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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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끝? 그 단체 사진 멀리서 보면 솔직히 트와이스라고 아무도 상상 안 할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거를 저도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이나 씨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다들 좀 섹시한 거 아니에요? 와우! 안 돼요. 뒤에 코러스 오시고 계시고요. 아, 이쁘시네요. 오늘 다들 굉장한데 우리 근데 약간 불도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됐어. 근데 봐. 또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좋고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앉아있어요. 누워있거나 네. 먹고 있거나 소파가 계속 당겨요. 2.5 이런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안무는 수학과 과학이에요. 안무는 수학과 과학이에요. 수학과 과학이에요. 저희가 조금 안 맞으면 이제 큰일이 나니까 9명 있다 보니 그래서 항상 숫자를 맞추는데 숫자를 이제 까먹으면 이제 옛날에는 되게 많았는데 이제 7년 하다 보니까 다 생겼어요. 그때 3일 때는 막 가운데 보다가 이거고 그때 2.5일 때는 2번호고 막 이런 게 생겼으니까 되게 옛날보다는 수월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네. 지금 저희 톱데터 뮤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첫날이라 괜찮아야겠죠? 네. 네. 이제 다음 단체 공부 촬영인데 제가 뮤직비디오 중에 제일 맨날 걱정하는 게 단체로 보면 돼요. 네. 이번에도 또 공부신이 많다 보니까 멤버들과 팀을 합쳐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미나입니다. 짠. 오늘은 뮤비 이틀째인데요. 네. 저는 오늘은 이제 이 촬영만 있어가지고 푹 쉬다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션을 받아서 이제 저의 수색핀을 보니까 현장을 수색한 그런 씬을 찍었어요. 네. 오랜만에 자꾸 펜실때 머리가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약간 포니테일을 하고 앞머리까지 붙여봤어요. 네. 오랜만에 자꾸 펜실때 머리가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또 오랜만에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촬영이 저희는 옥수인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재현 언니 오늘 하루도 많이 고생한 것 같은데 마지막 씬까지 화이팅! 먼저 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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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모모도 여기서 같이 찍었는데요.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이제 360도 찍는 이미지 촬영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세진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의상이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스타일링에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네. 수색밥에 뽑혔는데요. 네. 네. 수색밥입니다. 수색밥입니다. 제가 이리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수색밥입니다.